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2017년도 군복무 당시 특혜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 채모 씨로부터 추미애 아들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검사는 최 씨 진술의 진위와 함께 청탁 위법 소지 등을 검토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추미애 아들 상급부대 김모 대의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진이 있던 최 모 씨로부터 서 씨 휴가와 관련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1일과 13일 최 씨와 서 씨를 각각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보좌관이 추미애 아들에게 전화했다 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보좌관과 추미애 아들을 각각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전 보좌관 최 씨가 추미애 아들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서 2017년 6월 14일부터 25일 최소 3차례 통화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고 합니다. 최 전 보좌관은 검찰에서 추미애 아들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은 결코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최 보좌관은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추미애 아들도 보좌관과의 전화 사실을 인정하되 위법한 사실은 없다 하는 입장을 검찰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입은 맞췄겠죠? 연락은 한 것은 맞고 그건 정황이 다 드러나니까 추미애 전체 보좌관 5명 가운데 내사바람은 알리바이가 다 형성이 됐고 그래서 청와대에 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전화를 한 것이 맞는데 이제 서로가 청탁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로 간 이 최 씨도 최근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청와대에 가고 싶어 했다 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렸는데 최근에 보내준 것을 봐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입을 막으려고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마저 처음에 제기됐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추미애 아들의 3차 휴가 중인 2017년 6월 25일 추미애 아들 부대를 찾아온 이른바 성명불상의 대의가 바로 김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휴가가 보좌진의 부탁에 따라서 위법하게 연장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 아들의 3차 휴가 명령은 아주 이례적으로 휴가를 간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휴가 그 다음 날에 내려졌습니다. 자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서 보좌진 최 씨가 김대위에게 전화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시킨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좌진이 아들 병가를 위해서 외압 전화를 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확인하고 싶지 않다는 이 말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왜 확인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까? 전화 한 통만 해도 알 수 있는 건데 이미 추미애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외압 전화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지 말을 돌려서 하자면 잘못 말하면 위정이 되고 하니까 확인해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추미애는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이 증언들이 쏟아지자 또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들이 드러나자 지금 말을 싹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미애 말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부모가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이 내용의 문구가 국방부에 있다.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냐 아니면 남편이자라고 물었다. 그렇게 물으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 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 남편이인데 왜 물어볼 형편이 안 되는 겁니까? 일부 언론은 보니까 주말 부부라서 물어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물도 정말 수상합니다. 아니 주말 부부면 전화가 안 됩니까? 주말 부부면 연락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게 지금 추미애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고 말을 잘못하면 그리고 책을 잡혀서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애매한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추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증거를 내놓으라. 수사 검사처럼 피의자 신문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반격을 한 셈인데 이런 말은 전형적으로 때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투적인 어법입니다. 증거를 내놓아라. 지금 검사냐 당신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불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이 하나 둘씩 드러나니까 그렇게 지금 그걸 적극적으로 변호를 못하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 이걸 지금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궁색하니까 하는 변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는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이 탈령 또 황제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굳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느냐 너무 야비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전주회 의원이 대법은 판례 1986년도 판례를 보면 전형적으로 이건 탈령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판례가 바뀐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탈령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개강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군무지 이탈이 바로 탈령인데 정확한 용어를 쓰면 야비하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추미애는 결코 자신의 아들만큼은 탈령병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추미애 아들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에 연락한 쪽은 추미애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인 것 같고 또 보좌진은 자신이 연락을 했다고 밝힌 만큼 이 사건은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는데 그 특혜를 누가 했냐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보좌진과 추미애 부부 이렇게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면 그 정확한 증거와 내막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국회에 와서 펄쩍 뛰면서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검사가 자신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 또 자신들의 업무를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추미애는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독립된 특임검사나 특별검사가 나서야 하는 것이 순리가 맞는 것입니다. 그 간단한 명제를 지금 추미애와 집권세력이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